북한에서는 이 후계 구도로 갈 때 이 후계자는 대단히 우상화합니다. 이거 일반적으로 인간이 아니에요. 그렇죠. 신적 영역이요. 신적 영역이요. 그러니까 김정문도 이런 겁니다. 어제가 무슨 날이었냐. 북한이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지 5주년 되는 날이었다고 합니다. 어제가. 그런데 북한이 5주년 맞이해서 무슨 도발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을 했었는데 그러진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제일 궁금한 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딸을 데리고 공식 성사에 등장했죠. 엄마인 이설주랑 비슷하게 꾸며서. 과연 북한이 뭘 의도하고 이렇게 하는 건지 궁금해서 저희가 북한의 고위 외교관 출신이신 국민의힘의 태용호 의원 모셨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의원님 저 일단 그거부터 좀 여쭐게요. 어제가 핵무력 완성 5주년 하는 날이었잖아요. 북한. 그런데 원래 북한이 제가 5년 10년 꺾어진 거 좋아한다고 그러던데 어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조용히 지나갔거든요. 왠지 무슨 핵실험할 것 같기도 하고 그랬는데 왜 조용히 지나간 거예요. 우선 일단 앞으로 향후 어제가 5주년이지만 지난해 1월 달에 김정은 이가 앞으로 향후 5개년 동안 북한의 핵을 더욱 완성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라는 향후 5개년 계획을 이제 발표했기 때문에 목표를 이미 설정했기 때문에 어제 5주년은 북한에 의해서는 별로 큰 의미가 있는 날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뭐 일각에서는 7차 핵실험 언제 하느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지금 북한의 7차 핵실험은요 아직도 준비형 단계다 이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준비형. 네. 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으면 김정은 의 발언과 또 지금 현재 정황상을 놓고 보면 핵실험을 하려면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핵실험 준비가 끝나야 되는데 지금 위성으로 미국이 들어오면 3번 갱도는 아직도 계속 작업 중이고 4번 갱도가 있어요. 4번 갱도는 지금 도로를 정비 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7차 핵실험을 준비는 하고 있지만 완전히 완성 끝에서 바튼을 누리기 직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7차 핵실험은 북한이 할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왜 7차 핵실험 을 할 거라고 생각 안 하면 지난해 1월 달에 김정은이 북한의 향후 나아갈 핵 개발 방향을 밝혔어요.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전술핵을 개발 완성한다. 전술핵이라는 건 우리 한반도에서 쓰는 핵이거든요. 그 다음에 둘째로서는 1만 5천 킬로미터 타격 범위 안에서의 정밀 타격 수준을 높이겠다. icbm 뭐 이런 거.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현재 가지고 있는 북한의 핵탄도를 대단히 소용화해야 됩니다. 그런데 소용화할 수 있는 핵실험을 했느냐 안 했느냐. 아직까지 저는 소용화할 수 있는 핵실험을 하지 않았다는 거 생각하고. 세 번째는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이 위치가 어디냐. 바로 평양으로부터 북한과 러시아의 국경지대인 함경북도로 올라갈 수 있는 유일한 길목입니다. 거기가. 그 앞으로 철도와 도로가 진행돼요. 그런데 우리가 만에 하나 7차 핵실험을 했다가 이게 잘못해서 그 지대가 방사능으로 오염된다면 북한과 러시아 사이 평양과 러시아를 잃는 이 길이 절단됩니다. 육렬이. 그래서 지난 몇 년 동안 북한이 뭘 했느냐. 서외로부터 동쪽으로 이 북중 국경으로 우여할 수 있는 도로를 건설했습니다. 이 도로를 북한이 완성했어요. 이제는 완성했어요. 완성했습니다. 그래서 설사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이게 핵실험이 실패해서 방사는 오염이 된다고 하더라도 관계에서부터 러시아 국경 쪽으로 우회에서 돌아갈 수 있는 도로를 했기 때문에 대단히 이 7차 핵실험을 위한 준비를 대단히 북한이 폭넓게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이게 정황상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당장은 아니다. 당장 아닌 이유는 아직 준비가 덜 끝났죠. 아직 덜 끝났다. 왜 계속 지금 3번 갱도와 4번 갱도에서 작업이 계속 진행됩니다. 일각에서는 7차 핵실험 안 할 거다. 이렇게도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5년 전에 다 했다고 했는데 이제 왜 더 필요하냐. 그러면 만약 안 한다고 우리가 가정하면 풍계리 핵실험장에 그렇게 많은 인력과 장비를 투하해서 지금도 작업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다는 건 7차 핵실험 준비를 하고 있다. 난 아직 완성하지는 못했다. 저는 이렇게 분석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의 핫이슈. 얼마 전에 제가 북한 관련된 사진들 막 나오는데 저는 제일 깜짝 놀라고 제일 무서웠던 사진 중에 하나가 김정훈이 애 딸 둘 짤 딸 데리고 미사일 봐서 봤지. 아빠가 만든 미사일이야 보여주는 이 장면. 저는 그걸 보기에는 되게 무섭더라고요. 세대를 건너가도 이 미사일을 포기하지 않고 완성시켜서 결국은 제가 가지고 있겠다는 그 의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가지고. 얘가 어떻게 보셨어요? 또 김정훈이 자기 딸을 데리고. 그런데 두 번 데리고 나왔는데 보니까 한 분은 첫 번째는 저기 뭐 사랑하는 자제분 이렇게 북한 언론에서 표현을 하던데. 두 번째는 거의 사유를 받은 거잖아요. 엄마 이설주처럼 똑같이 꾸며가지고 거기서 또 종교하는 자제분이라 호칭을 높였던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되죠? 일단 첫 번째는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과연 이번에 공개한 딸이 맞으냐 둘째냐. 지금 우리 한국 언론 들어서는 둘째다. 그리고 맞이는 아들이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고. 셋째는 성별 비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2016년에 탈북해서 한국에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기 전까지 북한에서 첫째가 그러면 아들이냐 딸이냐 둘째는 누구냐. 이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맞이는 아들이다 또는 아니야 다 딸밖에 없다 이렇게들 얘기가 지금 돌았고. 지금 김주혜 둘째 이번에 공개한 애가 이름이 김주혜다. 그런데 이 김주혜라는 표현은 결국은 북한을 방문했던 데니스 러드맨이 증언에 지금 기초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북한 자체가 이름이 김주혜다고 발표한 적은 없었어요. 단 이번에 우리가 두 번 지금 공개했는데 첫 번째 공개와 두 번째 공개에서의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첫 번째 미사일 발사할 때 보고요. 이제 방금 기자님도 깜짝 놀랐다는 게. 미사일 구경시켜줬어요. 그렇죠. 우리가 아버지들이 자식을 데리고 어디 간다. 특히 딸이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공원에 데리고 간다든지 동물원에 간다든지 레거랜드에 간다든지 이렇게 가서 애가 앞으로 밝고 좀 가볍게 이렇게 크길 바랍니다. 그런데 데리고 간 장소가. 비사일이야. 괭음이 울리고 폭음이 울리는 이런 데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이거는 뭔가 하면 북한에 주는 메시지가 우리가 평균 수명이 인간의 평균 수명이 80세로 봅니다. 그러면 향후 지금으로도 향후 앞으로 7 내지 80년 동안은 결국은 북한 주민들과 전 세계에 북한의 이 핵 이건 흔들림이 없다. 이대로 간다. 이런 이미지를 강하게 주려는 데 있고. 내 자식이 지도자가 될 때도 이 핵은 갈 것 같다는 거예요. 4대까지. 결국은 지금 김정은이가 3대잖아요. 4대까지. 4대까지 간다. 이게 지금 대단히 그런 이미지가 강하고 제가 저도 놀란 건 뭐이 놀랐어요. 저도 놀랐어요. 뭐이 놀랐는가 하면 첫 번째와 두 번째 비교할 때 첫 번째는 사랑하는 자제분. 두 번째는 존귀하신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존귀하신. 첫 번째 사진 때는 거기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번에 공개된 딸에 대해서 그렇게 정중함과 이런 거 표시하지 않았어요. 그냥 김정은 위원장의 딸이구나. 딸이구나. 이 정도죠. 사랑하는 자제분. 두 번째 갔을 때는 그때 첫 번째에 있을 때의 딸은 그야말로 아버지와 함께 간 딸의 모습이었어요. 옷도 그냥 패딩 입고 왔어요. 그렇죠. 팔섬에도 정기고. 두 번째는요. 꿈이고 정장 차림 딱 하고 아버지 옆에 팔 딱 끼고 사진 찍을 때 보세요. 김정은 뒤에 딱 섰어요. 더 저를 진짜 깜짝 놀라게 한 건 김주의에 대해서 북한에 이번에 사성 장성으로 진급한 이런 사람들이 폴더 인사를 합니다. 두 번째는. 이번에 딸은 허리를 편 상태에서 손을 내밀고 북한 간부들이 허리 굽혀서 인사합니다. 그러면 그 딸과 김정은의 딸과 간부들의 관계는요 할아버지와 손녀 사이입니다. 그렇죠. 김정은 자체도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간부들이 자기 아버지 뿐인데 나이가 20년 30년 후인데 하물며 자기 딸과 그 주변 사람들은 할아버지고. 그런데 북한은요. 북한도 역시 우리와 거의 비슷해요. 유교 이런 문화이기 때문에 아무리 좌저분이라고 해도 북한의 간부들이 미성년자에게 허리 굽혀서 인사한다. 저도 이런 김일성 때는 없었어요. 그럼 김일성 때도 예를 들면 당시에 이름을 기억나는 게 오진우 인민무력부장 이런 사람들이 김정일한테 허리 숙이고 안 그랬어요? 아니죠. 김일성이가 그때도 자기 김정일이 김정일이나 김경일 이런 거 데려가면요. 북한 간부들은 허리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뒷짐을 지고 오히려 김일성이가 할아버지들한테 인사해. 그럼 아버지 삼촌들한테 인사해. 그러면 김정일이가 미성년 때는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시켰어요 다. 이런 관계였지 아니 무슨 간부들이 아무리 왕족 왕씨 가문이라도 공주한 데 인사대로 그렇게 허리 굽혀서 인사합니까 이런 건 없었어요 미성년 때는. 그런데 이번에는. 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고 이게 이번 이 기회를 통해서 앞으로 4대까지 간다는 이걸 확고히 지금 이제는 각인시키려고 결국은 작업이 들어갔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하신 자제분에서 존귀하신 자제분으로 단어가 바뀐 거는요? 완전히 바뀌었죠. 그거는 어떤 의미죠? 그러면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공개한 딸이 후계자냐. 그래서 그렇게 존귀해야 한다 이렇게 붙이느냐 이렇게 했는데 저는 그 어떤 세습 구도에서도요. 미성년자 때 얘가 후계 세자다. 뭐 이렇게 완전히 학정 짓는 거는 전 드문 일이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 김정일 때도요 김일성이 아들이 이제 김정일 김평일 김용일이 서 있었습니다. 서 있었는데 그때도 미성년 때는요 앞으로 누가 후계자다라는 걸 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 김정일이냐 김평일이냐 간부들이 눈치를 보며 줄을 섰는데 많은 사람들은 둘째인 김평일이가 후계자가 될 거다. 그래서 거기에 줄 섰대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성년이 되면서 김정일로 결국은 낙착이 되니 김평일 쪽은 날아난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저는 그러면 이번에 딸을 이렇게 공개하고 거기다 정교하신 걸 붙였다고 해서 그러면 이게 후계구도냐 저는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아니에요 또? 네. 제가 최근에 우리 재미난 영화 돌아가잖아요. 재벌집 막내 아들. 그 영화 봤을 줄 모르겠는데. 드라마요. 후계가 누구예요 김정일이 자기 후계자를 임명할 때도 결국은 김정은이가 누굽니까 막내 아들이에요. 그렇죠. 막내 아들입니다. 그 후에 김정철 김정남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성년자 때는 이건 누구도 알 수 없는 그런 일이다. 그리고 재미난 사실 하나 더 제가 이야기한다면 27일 날에 이게 지금 데일리인키스 보도가 된다면 북한이 주요 당 간부들을 대상으로 퍼치문을 내려보냈다고 해요. 그런데 거기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가 하면 백두혈통의 전귀한 자재분들은 분이 아니라 자재분들은 우리 혁명위협 완성의 고룩한 토대가 되는 분들이다. 복수형을 썼습니다. 단수가 아니라. 그러니 지금 이건 뭐 가면 지금 김정은 한데 자재분이 여러 명 있어. 그런데 그들이 다 고룩한 토대지 지금 이번에 둘째 따로를 공개했다 해서 얘야 이건 아니다. 이런 긴급 퍼치문이 내려갔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거네요. 해석하면 김정은 위원장이 딸 그렇게 데리고 폴더 인사 받게 하고 존귀한 자재분들의 표현 쓴 건 얘가 내 후계자라고 확정진 건 아닌데 어찌 됐든 간에 내 자식들한테 4대 3사대로 간다 이거죠. 그 얘기구나. 그럼 김정은은 언제쯤 후계자가 됐었던 거예요? 김정은은요. 2009년도인데 2009년도에 처음으로 김정은이가 후계자로 임명됐을 때 김정은 이름 자체도 아는 사람이 있었어요. 제가 그때 외교부 부국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첫 표현이 대장동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대장동지 이름이 뭐야. 아마 우리 친구들끼리 다 물어봤는데 그때 당시 이름이 뭐다고 알고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베일의 사회였었구나. 네. 베일의. 그러니까 아마 지금 북한에서는 제일 북한 사람들이 궁금한 게 그겁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서 언론에서 김주혜다 이렇게 말하고 있겠지만 북한 백성들은 지금 저 딸 애가 이름이 뭘까 이런 게 대단히 궁금하겠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상식적으로 보면 둘째 딸이잖아요. 둘째인지도 모르죠. 우리가 둘째다고 아니지. 그럼 위에 애가 하나 더 있다는 얘기 있던데 아들이라는 얘기도 있던데 왜 얘만 공개한 거예요? 그 문제가 맞냐. 우리가 저는 위에 첫째가 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첫째가 있는데 그게 아들이다. 그리고 김정은이가 속으로는 아직 공개는 안 했지만 아들로 가려고 한다라고 하면 북한에서는 이 후계 구도로 갈 때 이 후계자는 대단히 우상화합니다. 이건 일반적으로 인간이 아니에요. 그렇죠? 신적 영역이요? 신적 영역이요. 그러니까 김정은도 이런 겁니다. 김정은도 미성년 때 공개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김정은을 공개할 때 어떻게 이제 주민들한테 이야기하는가 하면 김정은은 이건 일반 인간이 아니다. 벌써 3살 때 총을 쏴서 마치고 자동차 운전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건 정상적. 이게 우상화 자격. 그다음에 김정일에 대해서 김정일은 북한에서 미성년 때부터 공개됐어요. 남산학교 다 다니고 그다음에 김수정 종합대학 가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친구들이 있어서 같이 소주 먹고 다 놀고 평범한 사람하고 같아요. 같지만 일단 후계자로 했을 때 뭐냐. 벌써 10대 어린 나이에 어떤 군사전략을 내놨고 20대 때는 어떤 사상을 내놨고 이런 걸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김정은 한데 아들이 있다면 아들을 공개자고 할 때는 대단히 우상화 선전으로 할 거예요. 더 베일에 쌓여놓는다. 그렇구나.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가 변수를 두고 좀 더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북한 핵실험 얘기 잠깐 나눴었는데 거기 관련해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로이터통신하고 인터뷰할 때 보면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전례 없는 공동대응을 한미가 공동대응을 할 거다. 다양한 대응 방법들을 마련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 어떤 방법이 있어요? 다양한 대응 방법이. 북한 첫째로 유엔에서의 공동대응은 이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이 무조건 반대해서 유엔적인 차원은 안 되고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공동대응은 한미일 내 각자의 독자적인 제재. 독자 제재. 이런 측면이 강할 것 같고.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데서 대단히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뭔가 하면 중국 책임론을 강조했어요. 중국이 상임위 이사국으로서 자기 역할을 해야 된다. 저는 이 발언에 대단히 의미를 두고 있는데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개발과 관련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은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못했어요. 왜 못했느냐 미국이 못하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미국 때문에. 그래요? 북한의 지금 핵 미사일 위협은 지금 계속 진행형입니다. 그럼 우리도 여기에 대해서 각위한 대응 군사 그다음에 이제 미사일 방어망으로부터 시작해서 각위한 군사적 대응이 많아야 되는데 우리는 미사일 협정이라든가 또 지금 현재 우리 핵 개발 못하고 있잖아요. 다 묶여 있죠. 다 묶여 있죠. 그런데 최근에 와서 미국이 많이 풀어줬습니다. 미사일 가있던 정부가 들어와서 완전히 미사일 협정 폐기하다시피 했고요. 더 중요한 게 지금 있습니다. 이거 국민들이 바로 알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 나루어 지금 위성 지금 쏘고 있죠. 이게 지금 지금까지는 우리가 액체 연료밖에 쓰지 못했습니다. 왜? 미국이 거체 연료를 쓰지 못하겠어요. 나루어의 거체 연료를 접목시키면요. 이건 뒤집어넣으면 IC변입니다. 그래요? 그럼요. 우리도 발사는 기술 자체는 가지고 있는 거나 맞죠? 그렇죠. 그런데 연료를 연료를 액체만 쓰게 했습니다. 물론 위성에서는 액체가 다 종합도가 높습니다. 그런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와서 이걸 풀어줬어요. 오케이. 한국도 이제는 위성 발사 때 거체 연료를 써도 돼. 이거는요 이건 우리한테 엄청난 큰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나루어 발사 위성 발사의 거체 연료를 쓸 수 있다는 건 우리도 중장거리 미사일을 만들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이제부터. 이 길이 연다는 건 이건 결국은 북한과 중국에 대한 직접적인 이건 메시지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몇 천 킵이라도 사정거리를 가진 미사일 우리도 고각 발사 능력을 가진 이런 미사일을 가지게 된다면 중국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중국이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북한에 실제 핵심을 하지 못하도록 더 추가적인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앞으로 정말 직순주로를 향해서 달려나갈 수 있는 지금 무한한 길이 열리고 있습니다. 중국의 책임용 강점과 그런 부분에 의해 있다. 저는 그런 부분이 대단히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도전이자 그야말로 지난 수십 년 동안 없었던 새로운 큰 길이 열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국민의힘의 태용호 의원 모시고 북한의 김정은과 김주의 이야기부터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우리의 대응과학까지 다각도로 짚어봤습니다. 의원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